내가... 내가 한 명 한 명 당 확인 저 지금 자기가 발로 파는 애들 저쪽에 있잖아 쟤는 풀트도 먹는거고 utable프트 dor 벌레랑 지렁이들 한번 먹으려고 발로 파는거야 그러네. 뭐 지금 주워 먹네 안녕 고고 고고 오 고고 고고 목소리가 쉬었네 이 아저씨가 취했어요 눈알이 하얘진 거면 익은 거야 뜨거워 겁내 뜨거워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마 아까도 개구리 아니 개구리 괜찮아 눈알 하는 거 봐요 이게 원래 도루바리 이 맛에 먹는 거야 늘어나는 말 해 난 조린이 좋더라고 난 물에 빠트리면 안 좋은데 조린이 난 구운 거 좋아 구운 거 좋아 다 다 이거 메기알 같애 어? 메기알 같지 않아? 메기알이 이렇게 좀 초록색을 띄면서 끈적끈적 하잖아 우와 취미 아니에요 이건 도루바리 이에요 이거 봐봐 와 김 든다 응 와 김 보여? 응 이야 한 잔 또 따라야지 그래지 이거 형 이거 나중에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생기시면 나중에 한번 저기 동출할 때 한번 이거 한번 먹어볼까? 그래 양복꿀 아니고 진짜 자연산 벌꿀이구요 이거는 요렇게 조그만 말벌이 아니에요 정말 이만한 땅에 집을 지는 장수말벌이에요 일반 말벌이 아니고 장수말벌 토종말벌이구요 아 이거는 아껴 두께요 아껴 두께요 아껴 두는게 아니고 못먹는거 아니야? 너무 쎄서 아 좀 그런것도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나중에 제가 정말 이렇게 봉추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저희 이거 한번 같이 드시는 걸로 한번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다 먹으면 또 다가올거 아니야? 이거 먹으면 안돼 끝나 끝나 안돼 정말 이거 약술이긴 한데 정말 이거 먹으면 많이 취해서 다음에 진짜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저의 시청자분들께 꼭 한번 대접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거 아껴두고 그럼 소주 먹을게요 한잔하고 이거 써요? 아니 먹으세요 야 이 정도 익혔는데 다 먹었어 아 매기 얘기 나왔으니까 옛날에 용갈이 형님이 맨손으로 매기를 잡았던걸 또 한번 얘기해줘야지 아 만주 좀 먹고 대가리 먹어야 되나? 아 아 여러분 이 이 장마 다 먹겠다 그날은 솔직히 쏘가리를 잡고 그 민물새우를 잡을 수 있는 저희 포인트였어요 근데 장마가 지고 약간 물이 불어났을 때였는데 원래 물고기를 손으로 잘 잡는 사람인데 저는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기를 손으로 잡아오더라구요 그래서 뭐 말로 하면은 뭐 이렇게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영상을 같이 찍는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텐데 그렇게 맨손으로 고기를 잡아요 저도 착한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내년에는 신기하게 고기 잡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뜬금없이 저를 부를거에요 경국아 이리와 그러면 벌써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러 하겠습니다 정말 아 좀 대단한 선배에요 부담주면 또 못잡아요 아니야 계곡에서도 딱정맥이 딱정맥이 저번에 제가 통발로 낳는 딱정맥이 손으로 잡지 않았지만 통발로 잡았잖아요 이 형님은 그거를 손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좀 저랑은 달라요 저는 도구를 사용해서 잡는 사람 여기는 원신이에요 원래 좀 약간 별명이 원신이에요 자라섬 원신이라고 제 고향은 가평인데 자라섬 원신이라고 모든걸 손으로 좀 잘 잡긴 해요 낚시도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손으로 잘 잡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고요 내년에 또 그런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대단해요 어떻게 자신있어? 해봐야지 자연은 또 모르니까 그치 그때그때 흘리니까 역시 역시 멘티가 틀려 확답지만 이런 명언들을 그럼 자연은 항상 다르니까 야 전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야 이걸 먹어 감사합니다 먹고 조용하라고 주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이게 돈을 먹으면 딱 늘어나는게 그 맛이야 아 진짜 아 깜짝 놀랐어요 자연을 제가 이길 순 없죠 당연히 아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아 멋있는 사람들이 이야 싱싱하다 여러분 내년에는 이거 뼈를 보지 마시고 내년에는 그냥 즉흥적 저는 저희는 저희.. 저희랑 하려나? 끊어 먹지 항상 리얼리티를 추구하고 있고 리얼리티로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그냥 뭐 잡든 안 잡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연환경에 맞춰서 자연이 허락하지 않으면 뭐 찍는거고 자연이 허락한다면 더 많은 좋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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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이거? 오 오 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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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아니라 이게 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에서 어 갑자기 개구리 알에서 음 오 마 아 왜 이게 도루묵 알로 이렇게 쓸 거라고 말해 안 돼 알이 왜 이렇게 커 근데 세 안 커 보이는데 되게 큰가 보다 이거 봐 긴나는 거 봐 어 넘어가질 않아 알이 너무 많아서 이게 씹는 게 아니고 그냥 홀로 넘겨야 되더라 씹는 게 아리 그러고 어 이거 긴나는 거 보이세요 여기 여러분 저보다 우리 용가리 형이 저 더 적극적이요? 영상에 더 적극적이 아니 그래야지 아이 그래 협조하잖아 저희 조력자에요 ㅋㅋㅋㅋ 요거 좀 뿌리고 우와 근데 생선 은 홍보기 오빠처럼 많이 먹는 사람 못 봤어 제가 좋아하는 거는 새 새 새 먹었다는 거 기억하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인정 왜냐면은 홍보기 형이 잘 먹어 상어든 잉어든 부어든 다 먹어 해래? 아니야 맥이도 먹었어 근데 그거 안 해 저거 기장충 아니 저는 먹었는데 아니 모르잖아 오빠가 계속 같이 먹었어 맥이 해를 먹었다고? 응 그 흠을 대서 못 마셔 야 흠 안 돼 쫄깃해? 응 괜찮아 저기 해 저기 먹는대요 근데 우선 내가 다 먹은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바다공기 빼고 민물 민물로 바다공기 빼고 난 꼭지 해로 해로 빼고 제일 맛있는 거는 상어야 에이 오빠가 흥내를 제일 한 거 아니야? 상어 형 나 못 먹겠더라 아니 쫄깃한 건 있어 엄청 쫀득쫀득한데 형 냄새가 배스보다 더 심해 응 그런데 난 솔직히 배스유를 먹으면 원하겠다 오빠는 비유를 좋아하는 거 보다 식감부터가 좋아 나는 아 식감은 좋지 식감은 진짜 아삭아삭해 아삭아삭해 근데 냄새가 쫄깃하지 않고? 나 흙을 먹는 줄 알았어 근데 그거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나 양식도 먹었어 형 양식도 오래된 거 그래 아 싱싱한 게 또 있어? 오래된 거 그랬는데 약간 들어와서 바로 잡은 거 있잖아 응 근데 그게 향어도 안 나 그게 냄새도 안 나 근데 우리 엄마가 향어 좋아해 근데 우리 엄마가 향어 좋아해 이 향어가 식감도 좋고 맛도 고소해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게 향어인 거야? 나 싫어 너가 그걸 잘못 먹어서 하는 거야 싫어 안 나가 너 하지 말 거지 뭘 어디서 애들어? 근데 그 좋아하는 건 내가 바삭고기도 많이 먹어봤어 응 근데 향어의 식감을 따라갈 게 없어 그냥 불이 자꾸 뜨지는 건 이유가 뭘까? 그럼 불이 계속 향어 향어의 식감을 따라갈 게 없어 이렇게 어 이거야 이거 불이 너무 떼졌어 이게 오랜만에 똑같이 얘기하네 우름마도 향어가 제일 맛있어 응 그래 식감도 아삭아 이게 뭐야뭐야 빡틱 있잖아 그 식감이야 에? 벌려는 거 아니야? 야 아삭아삭해 요새 그냥 해 먹어봐도 그런 식감이 나오는 게 없어 거의